안녕하세요. 금일은 올해 2023년 9월 초중순에 근로소득자분들께서 신청했었던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말씀드리고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분들께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한 가구당 한 명에게만 지급되며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호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같이 신청 가능한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는 부양자녀당 50에서 7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조건으로는 단독가구 연 2200만원 미만, 호벌이 가구 연 32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연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잔여장려금 같은 경우는 소득요건이 연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장려금의 재산조건으로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되겠습니다. 재산합계액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이 포함되겠으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단, 자녀장려금 같은 경우 총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이 50%가 감액된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지원금을 한방에 받으시려면 정기신청을, 1년에 두 번으로 지원금을 나눠서 받으시려면 반기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반기신청은 앞선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소득자만 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인 모두 신청 가능하겠습니다. 올해 2023년 상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이 9월 초중순에 있었는데요. 지급일이 발표됐습니다. 23년 상반기분에 대한 반기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3년 12월 12일 화요일 새벽 12시에서 오전 12시 사이에 입금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때는 전체 지급액이 65%가 입금되겠습니다. 또한 올해 2023년 하반기분에 대한 신청기간은 내년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일은 내년 2024년 6월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나머지 35%가 입금되겠습니다. 신청방법으로는 개별신청 안내를 받은 경우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한 뒤 안내되는 ARS 음성을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및 온라인 신청방법으로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해 스마트폰 상에서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메뉴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신청 안내를 못받은 경우는 인터넷 또는 세무서 방문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원 형태는 현금이며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신청하신 분들은 신분증, 근로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결정통지서,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챙겨서 우체국으로 가시면 현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금일은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려봤는데요. 지급일이 2-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니 참고하셔서 수령하시길 당부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